46번을 보면 액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어요. 액면계입니다. 액위계 이렇게 얘기도 하죠. 유리관식 액면계는 경유된 그 액면 측정한다. 그렇죠. 두 번째 부자식 프로토. 부자식은 액면이 심하게 움직이면 곤란해요. 얘는 정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죠. 세 번째 차압식 유랑계는 정밀도가 좋아서 액면 제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 된다 했는데 차압식 유랑계는 압력 손실이 크고 정밀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액면 제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부자식이에요. 부자식.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에 편의식 액면계는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액면계의 지요. 3번 정답이고. 다음 47번을 갑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중 스톡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자꾸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묻고 있어요. 보면 지금 46번까지 풀었잖아요. 6개를. 2번 종류가 아닌 것은. 42번죠. 그리고 45번 온도계가 아닌 것은. 또 47번 습도계 종류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모바일 듀셀. 전기정식 있잖아요. 초음파 시계는 없단 말이에요. 47번도 3번. 빨리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연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48번도 그래요. 1차 지연 요새에서 시정구수가 크다는 건 뭐죠? 정상값의 63.2%로 돌아가는 그 시간.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려지겠지 당연히. 응답수도 느리다는 소리지. 그래서 3번 느려진다죠. 49번. 응? 계속 그러고 또 나와. 차 없이 유일한 게 종류가 아닌 것을 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 해체해서 1, 2과목에서 좀 어렵다 해서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출자자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너무 쉽게 쉽게 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에 과락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평균이 한 75 가락을 했는데도요. 75.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이 어렵진 않은데 1과목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강생들이 접할 때는 거기에 그 과락의 그런 함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평균치는 많이 높아졌는데 하여튼 그래요. 풀면서 보면은 그래요. 자 그래서 49번도 보면 차합식 유일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차합식이다 그러면은 벤츄리, 오립스, 플론즈 이거 세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뻔히 알고 있는데 터빈 유랑제 이거 뭐예요. 유속식이잖아요. 3번 딱 하면 되는 거죠. 자 50번도 또 이런 거야. 압력 측정에서 있는 액체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되게 쉽잖아요. 1번 보면 열평창교에서 크다고 해서 크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작아야지. 그렇죠. 50분의 1번.